소개를 드릴까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 앞에서 아까 개선을 해주신 배정수 씨는 역사학자 심해서 시인이십니다. 배정수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석훈 선배님 앞으로 좀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앉아계신 분이 홍성도 덕향문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정진석 씨 상주님을 회장님이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망건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시죠? 예 성경관 6인이기요. 그러면서 시의 낭송가이신데 민정기 선생님들하고 오늘 특별히 최영열 시인님의 오늘 출판기념회 즈음에서 주옥같은 시 한편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낭송드리고자 해서 서울서까지 오셨습니다. 낭송시인 민정기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못살아봤습니다. 지금 꼭 이쪽으로 지금 악수하고 계시는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는 9순위 가까이 되셨는데 60년생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60을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나를 40살로 내려달라고 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청년 서석근 선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에 대전에서 두께유출만도 하셨었고 지금은 아파트 천세대 약 2조 원의 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경자 회장과 그 부인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우리 제가 충청도에 천안의 첫발을 들렸을 때 충청 효교의관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초대 상욱 국장을 해주신 미상신 시인과 그 손주 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셨어요. 그 옆에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창수 위원장 이창수 위원장은 저하고 끈끈한 인연이에요. 제가 초대 충청 효교의관 원장 때 신대병 지사님이랑 그때 함께 오셔서 주말하고 당시에 함께 하면서 효지도사 자격증 받고 효학 박사 지금 신청한 상태에서 아마 장례가 총강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효에 관한 본인의 신성과 의식이 출중하니까 내로남부 시대에 괜찮은 젊은 정치 지도자 이창수 위원장입니다. 지친다. 그냥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충청 교육원의 운영위원으로 계시면서 지금 뭡니까? 여러분 간병사협회 표장을 하고 계시는 진은정 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오늘 축산을 이렇게 해주실 교육강리 강복판 교육강리 이렇게 자리를 해오겠습니다. 길면 재개수님까지 건너 뛰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무죄를 받으셨죠. 다시 정치인생이 미래를 걸고 건본일정 준비하고 계신 박찬호 전 의원님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이편에 앉아계신 분이 그냥 묵! 하는 성질은 있어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괜찮은 여러분들의 시의원 허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번은 문제가 꽃을 피우고야 말겠다는 구준의지 유관순의 후에 엄금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안 시대에서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앞에 마주 앉아계신 분이 천안 31개 동입니까? 31개 동에 동장형의 아 동장이 아니라 통장형의 회장 하시면서 어 그 전 그 뭡니까 사똥카당 청청원 분들하고도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기성 회장님으로 자리에 하셨습니다. 언론사에서 오늘 빼겠습니다. 통일 안 해드리고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늘 주인공이신 최용년 시인과 구인과 가족 있는데 가족들이나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나는 호녀다. 맞습니까?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호녀다. 따라하시잖아요. 나는 호녀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효자, 효구 그 다음에 사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트리로 소개 끝나고 제가 꽃다발 증정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식사하고 신앙통 시간하고 그리고 나서 행사를 끝을 낼 테니까 가실 분은 미리 가시고 식사하고 끝까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좀 앉으셔서 열나게 박수를 주시면 본인 건강이 어떻게 좋다. 루트 안에 여러분 그런 입장이 되셔야 iding 그리고 여기 그리고 병천중학교 구회 동창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구회 동창 흐암 이하 박수oun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은05씨께서 금초를 가족금초를 하신다고 금초장에서 아직 못 오셨죠? 네 그리고 신계리가 사시는 곳이죠. 목천향교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오늘의 최영열을 키워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최영열 시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사회권을 뺏고 제가 최영열 시인에게 가족과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꽃다발 증정을 선도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사연이 괜찮겠죠? 준비된 꽃다발 있으면 가족 먼저 주세요. 두 분 일어내세요. 가족 먼저 짱 나오세요. 선물 써 입으라고 건축사이신 우리 장르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사진 또 뒤로 갑니다. 자 꼭 찍고 잘 나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